농협 상호금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지난달 27일 기능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금융보안원의 보안취약점 점검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농협 상호금융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국내 1호로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들을 소비자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서비스로 농협 상호금융은 NH콕뱅크, NH스마트뱅킹을 통해 농업인 특화서비스, 가계부서비스, 비금융생활밀착형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농협 상호금융은 12월 1일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예정했으며 이를 앞두고 금융보안원의 기능적합성, 보안취약점 점검 심사를 모두 통과하며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